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래간만에 30버작이나 하나 합시다 15억에 구매하였구요 요것을 30버작해서 팔것입니다 3만개 시작이로거든요 기본적인것은 방송국을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잘 발리네요 아예 말하자마자 한번에 아 순백을 안가져왔구나 아 그러네 아 칠작되었네요 벌써 이거는 그걸 해야겠죠 순백이 얼마지? 순백이 300만원이네요 얼마 안하네 1600원 아 순백이 더 싸네요 순백은 한 20개면 되겠지 아 돈이 없군요 아 돈이 없잖아 돈을 빼고 쌍지 30% 잡공 5오르입니다 야 얼마나 쓰쓰면은 한 명이 200개 300개를 가지고 있냐 이거하고 망치 남자는 50%지요 그럼요 그럼요 자 50%를 발라줍니다 그럼 성공을 하겠지요 아 개망했습니다 아 아 순백이 엘을 먹이네 큰일났네 더 더 와야 된다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순백 많이 들어가겠는데 아 30개 넣어주세요 오오오 위험하다 위험해 잘못하다 장착하면 그대로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오오오 예측 아 더 더워야 돼? 에이 아 왜 이렇게 실패하냐? 52 54 54 54 55 56 57 58 59 60 60 62 62 64 64 65 아 너무 안된다 아니 65 이런 시나리오 아닌데? 90개 65 플러스 25 90 60 65 60 60 60 70 아우 왜 계속 실패만 하는거야? 60 70 70 70 80 오 마이 갓 95라 그랬습니까 제가 90이라 그랬네 20분 패턴 스나 더 사야돼? 어우 마이갓 아 튕겼다 저주 먹었어 저주를 풀었군요 아 더 튕겼다 손에 들을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스읍 야 삼작하는데 순백을 백장을 넘게 쓰냐 확률이 더 높은데 말이지 아 또 슬피했네 아 이제 됐네 얼마 썼습니까? 흐흐흐흐흐흐 몇 개 샀냐 구... 10 20개 50개 75 90 110 105 105 105 105 105 120 120 곱하기 320 만인가 3억 8천 썼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20억 20억 이상은 받아야 본정칙이다 그게 수수료에 들어가니깐 20억 6천 이상은 받아야겠지 아 아이고 16억이 썼는데 구역력짜리가 23억이로군요 어 아 졌습니다 아 어 최근에 팔린 건 얼마야 21억이였군요 아 956인데 이거는 이건 얼마야 19억 3천 아 이게 좋네 아 원치도 이제 본전치기를 해야 되니깐 16억에 4억 들었으니까 20억 20억이 본전이니까 나의 경쟁자는 얘 하나뿐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3억에 파니까 먼지도 이제 1억 먹어야 되니까 2억 먹어야 되니까 22억 5천에 파는걸로 오케이 오케이 아주 저렴한 가격이지요 아 요새 하트 매물이 없어가지고 비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